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구글에서 선관이 관리 부실, 부실관리라는 그런 단어를 검색해보게 되면 3월 7일 이후에 일체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선관이 관리 부실이라는 그런 기사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철저하게 언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의 통제 수준이라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철미한 한마디로 철통 같은 그런 언론 관리 내지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또다시 구글에서 선관이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역시 3월 7일 이후에 어떤 기사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3월 5일자 연합뉴스의 이설기 기자는 사전투표 대혼란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 초박빙서 부정선거 빌미준화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월 5일입니다. 확진자 투표 준비 및 관리부실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논란 및 불복 제기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자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게 거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개표 과정에 3월 9일을 전후해가지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그런 정황이나 정거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각된 것만으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측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모두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송출량도 최근 며칠 사이에 200만 뷰까지 올라갔다가 75만 뷰까지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9월달 2020년 9월달에 재건표가 실시되면서 완전히 그냥 송출량을 줄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선과 관련된 정거물들을 국민들이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극도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관련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연합뉴스발 기사를 조선일보나 중앙일고 받았었는데 이른바 제외국민투표 관련 건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김명진 기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국민 유권자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4.8%를 얻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21.9%포인트 앞섰던 것으로 3월 15일 집계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맨 문장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2.9%의 격차,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격차입니다. 그리고 또 김명진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외국민투표에서는 17개의 시도에서 모두 다 윤석열 후보에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75.14%의 득표율을 기록한 대구에서도 제외국민선거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45.3%로 윤석열 후보의 40.6.6%를 앞섰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여당 후보가 완전히 그냥 70%대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외국민투표에서는 관외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무려 75.14%로 압승한 대구에서 조차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4.7%포인트로 윤석열 후보를 눌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일 투표 압승,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승리, 이재명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승리, 통계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것을 두고 통계적 변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영어로 풀어쓰게 되면 미친 선거결과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나라 나서 자란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 대부분 다 애국심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대구 출신들이 외국에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좌파 지지자들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의혹과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대구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좌파 옹호자가 되는가 이런 의구심과 의혹은 그야말로 합리적 의심입니다. 동전을 수천만 개, 수억 개 던질 때마다 모두가 꼭 같은 면이 나올 확률도 또 하나님이 도와도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의 제외국민투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필요 없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한 그래프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모두가 11에서 12%대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25개 지역 모두에서 석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5개 지역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가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과 높은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18에서 20%대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집단에서 서울시민이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라는 표본집단을 꺼집어내고 표본집단의 표본수가 클 때는 두 개의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된다. 이른바 대수의 법칙이고 통계학을 떠받두는 일종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대략 1에서 3%의 오차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 20%까지 차이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압승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패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선거 데이터는 통계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통계적 변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요구는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물들은 바로 이처럼 통계학이 용인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엄청난 표본오차를 드러내게 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제외국민투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도표는 3구 대선에 특히 제외국민투표에서 어떤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외국민투표만이 아니라 모든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도 다 이렇게 모두 다 당일투표 득표일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정도로 사전투표에서 압습니다. 이런데도 무식한 농객들이나 기자들은 아직도 부정선거 언모론 이렇게 운운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일어난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보고도 부정선거 언모론자들이 또 야단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식함의 극치를 떠나가지고 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사나 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언론들이 4.15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문제 철저하게 함구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최상단에 3분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형님입니다. 아무리 안철수 사퇴전이라 하더라도 21.9%는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해외 거주자가 보수 지향적인 척체가 강한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 제외투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려 찬성이 706명이고 반대가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706명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단 5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사가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대다수 국민들은 3구 대선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성준 시민입니다. 1% 이내 차이면 당장 재검표하자고 촛불 들고 야단 법석을 피웠을 텐데 다음날 부랴부랴 선거 끝났다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윤석열 당선자 당낙에 상관없이 계속 수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찬성이 685명입니다. 반대가 단 2명입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4.15 총선 이후에 긴가민가하던 그런 국민들도 3구 대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의 정금물들을 보면서 마음을 고친 겁니다. 전일봉 님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언론이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독자들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박해하길 바랍니다. 도표 한 장만 양심껏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은폐하려고 노력하니 정말 악한 세력들이고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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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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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이 모두 철저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문가적 소견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외치는 아우성은 진실의 소리이고 사실의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세력에 맞서서 자신의 자유와 기본권과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